이번에 도착한 물건은 우리 제가 보여드릴께요. 일단 포장을 뜯어볼께요. 조심해야죠. 여기 비스트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. 내 축덕혈압주인님 가사입니다. 이것이 무엇이냐 핸드폰 고정기에요. 침대에 고정할 수 있는 핸드폰 거시대인데 침대에 누워서 트위치 TV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금제 이제 누워서도 트위치를 볼 수가 있고 어? 아이 큰일 났다. 나 어떻게 하지? 나 어떻게 하지? 아 이거 아빠가 발 닦은 순간이라고 나 지금 뭐가 문제인지 보여줄까? 잘 봐. 성한거 우주네. 나 보여?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. 연주가 뭔지 알아요 지금? 내가 물었어. 너무 가까워. 너무 가까워.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? 이거 위로 못 올려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게 치과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? 아니 올려야되는데? 어떻게 올리지? 이게 어디지? 아 이거 옥! 이거 같이 볼 수 있다. 같이 트위치 TV를 즐길 수 있어. 위로 올려야돼. 여기 위로 올려서 같이 볼 수 있다. 얻어봐. 같이. 아 존나 좋아 이거.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쁜 줄 알아. 야 볼 수 있다. 트위치 TV. 이제 내 방송 틀어보자. 여기서 이제 내 방송 보면 되는건가? 지금 이렇게 못 oper하면 되는건가. 뭐요? 근데 여기다?